아 그림이요? 뭐 그려드릴까? 그림 뭐 그려드릴까? 그래 그림 뭐 그려드릴까요? 무슨 그림을 원해? 무슨 그림 그려줄까요? 둠피스트 그려볼까 둠피스트? 둠피스트 그려볼게요. 자 아 맥크리 오케이 맥크리 그려보겠습니다. 맥크리가 어떻게 생겼더라? 아 맥크리 어떻게 생겼지? 막상 그려보라니까 또 기억이 안 나네 맥크리가 어 일단은 일단은 모자가 카우보이 모자잖아 그지?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잖아 그죠? 오오오 완전 맥크리 모자야! 아 아냐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그렇지! 약간 여기 이렇게 뭐 달아주고 뭐 이렇게 이상한거 대충 그립시다 대충 그립시다 뭐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수염이 존나 많이 있잖아요 맥크리에는 수염 어 네 그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뱀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아 황 보아뱀 ㅅ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흑 보 вып..보아베 흐 흐흐흐흐흐아ㅏ 어, 금 노관리 방송 빡쳐서 껐어 자 맥크리 그리고 어깨가 이케 있죠? 어깨가 이케 어깨가 이케 있구요 막 이케 막 가슴 파기 이상한거 있어요 이런거 가슴 파기 막 이런거 있어 막 어깨 쇠같은거 있단 말이야 알죠 뭔지 알죠 여러분 뭔지 알죠? 자 어깨 이케 좀 그려주구요 여기 이게 망토같은거 빨간색 망토같은거 자 오오 뭔가 그럴싸하지 않아요? 뭔가 지금 그럴싸한데? 뭔가 그럴싸해 그치? 와 나 잘 그려 지금 아 맞다 매크리 매크리 담배 그려야지 은지니 너 그려달라고? 너 이따 그려줄게 그러면 수락사는 뭡니까 수락사 뭐에요 자 둔 약간 좀 모든게 귀찮다는듯이 아니아니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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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자 이거는 약간 아프신분이구 자 모든게 귀찮다는눈 아 모든게 귀찮다는눈 디테일하죠? 맞죠? 형체를 못 알아보다뇨 이게 원래 진정한 예술은 그 다 그리고나서 진가를 바랍니다 담배 아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렇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담배연기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자 담배연기 모자에 야 무지 무지 무지가 아니야 나 지금 알바한단 말이야 야 귀 그려야죠 맞아 귀 그려야죠 감사합니다 자 귀입니다 머리카락 대칭 그려주고요 코 special 코 왜그려야돼요 코 Pho mentioned 써 cho 맥끄리 벨트! 벨트 그리고 다리 어아아! 다리 다 그려줘 다리 그려줘 다리 그려주고 자 망토는 흩날리게 해서 해서 자 망토에 흩날리게 그려준 다음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메꿔줍시다 메꿔줍시다 아직이야 아직 일렀다 아직 일렀다 아직 일렀다 내가 성격이 급해먹었다 아니다아니다 아직이다 아 맞아 쓰이같은 파 오케이 아 맞아 벨트에 뱀프 써줘야돼 맞아 오케이 치 일단 이 보수공사합시다 보수공사 보수공사하고 그 다음 색깔 넣읍시다 자 이제 색깔 넣어도 되겠지 이제 좋았다 좋았다 그래 그래 와아아아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그치 맥크리 벨트에 뱀프 적어줘야죠 뱀프 자 여기 브러쉬 뱀프 예 뱀프입니다 좋고가세요 뱀프입니다 자 이제 팔 팔 그려줍시다 이제 아 색 괜히 칠했구나 그럼 색을 이따칠합시다 그러면은 색을 이따칠합시다 색 이따칠하고 팔 그려 팔 그리는건 깜빡했어 팔 팔 맥크림 왼팔이 왼팔이 그거죠 왼팔이 으스죠 끼릭! 끼릭! 옴닉의 팔 그려줍시다 옴닉의 팔을 옴닉의 팔 그려줍시다 아냐아냐아냐아냐 아아아아악 흐을이 흫 흐흫 흫 흫 흫 흐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자 이리벌벌 리벌벌 일단 리벌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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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볼버부터 야 이거 리볼버의 버키야!!! 리볼버의 버키야! ich 이름 좀 리볼버 같나? 야 이거, 이거는 그거잖아! 이거는! 씁! 버, 버블 파이터잖아! 아! 그래 그래,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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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리볼버다, 리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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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리볼버, 맞죠? 리볼버 맞습니다. 아이템 안녕! 관절 안 그래요, 선반 관절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아이, 의수 어떻게 그리냐? 의수가 진짜 문젠데? 의수가 진짜 정말 문젠데요? 총구를 길게 하라고요? 알았습니다. 또, 여러분의 또, 요청에 또, 제가 다 반응해야죠. 총구를 길게 했습니다. 총구를 길게! 총구를! 자, 총구를 그렸고요. 드라이기라뇨! 드라이기라뇨! 야! 저, 지금, 지금 막 들어온 사람 맥크리아 그랬어, 그지? 아, 딱 봐도 맥크리인데, 그러면은. 막 들어온 사람 맥크리아 그러면은. 이야, 잘 그렸다. 이제 의수만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 의수만 그리면 완성! 의수만 그려볼까요? 의수만 그려볼까요? 자, 맥크리... 시킨 것... 어, 맥크리가... 자, 의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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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옴, 옴닉의 팔은... 각졌다! 의수입니다, 의수! 이게 의수예요! 자, 의수! 자, 이제 색, 색 넣읍시다, 이제, 색! 그치. 좋아, 좋아, 좋아. 맥크리가 원래 깡패 출신이에요! 아, 여러분. 여러분, 오발몬이시구만! 맥크리가 원래 깡패 출신이에요, 여러분. 몰랐죠? 맥크리 깡패 출신이에요. 맥크리가...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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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색으로 채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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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고. 자. 의수도, 의수도 좀 진한 색으로 채워줍시다. 의수도 채워주고, 채워주고, 채워주고. 망토로, 예, 망토로 어떻게 할까요? 자성차 타임 아닙니다. 장애인이요, 장애인 비유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작방송에... 미, 미, 민세님 안녕하세요? 미, 민 뭐야? 잠깐만. 아, 미, 민석이구나. 민석이 안녕? 망토로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의 채팅은 저한테 한 박자 늦게 도착합니다. 포켓몬에 나오는 해마는 뭐야? 무슨, 포켓몬에 나오는 해마 뭔지 몰라, 나는. 자, 이렇게 하고. 뭔지 모릅니다. 민석, 민석. 아니, 이게 잘 안보여요. 내가 프로그램 써갖고, 닉네임 잘려서 보입니다. 자, 이 갑바 회색으로 칠해주고요. 야, 약간 좀 있어보이는데요? 슬슬, 맥클이 나오는데요? 그쵸, 맥클이 나오죠? 이거 색이 좀 애매하니까, 살짝, 살짝 톤을 맞춰줍시다. 우리 맥클이 색을 찾아봅시다. 우리 메가제는 무슨 색이죠? 이 정도면 적당하려나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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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이거 황토색이야, 황토색이야, 이건. 예, 맥클, 맥클 탈모 왔습니다. 탈모, 맥클이에요, 탈모 왔어요. 여러분, 탈모 왔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탈모 조심하세요. 아니, 탈모예요, 탈모예요. 여러분, 탈모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남, 남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귀까지. 입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입이 없다. 맥클이 입이 없다, 입이. 자. 와, 야, 진짜 좀, 잘 그린다. 아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멍머리 벼,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아니, 이거 보고 가야지, 보고 가야지. 어디 가. 흑인이라니요, 흑인 아닙니다. 치. 야, 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쯤 되면. 이쯤 되면 좀 있어 보이는데? 야, 좀 있어 보여요. 와! 잘 그렸어! 맥클이 바지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개 세죠, 당연히. 누가 그린 건데. 맥클이 바지 무슨 색이야. 바지 이색 넣읍시다. 바지랑 모짜랑 깔맞춤 하는 거죠. 분홍색이라고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미친 새끼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이색 넣읍시다. 포켓몬 소드랑 똑같아. 소드라라니. 뱀, 아, 뱀프 어디 왔냐? 진짜? 뱀프, 뱀프. 자, 뱀프. 브러쉬로. 검은색 브러쉬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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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좀, 거리. 아, 야, 브러쉬바지, 아냐, 브러쉬바지, 아냐. 자. 아, 이러면은, 아냐. 이러면은, 내가 너무 손으로 한 거니까. 자, 이거로 갑시다. 좋았어. 야, 퀄리티 오진다. 좋았다, 좋았다. 글씨 벗이는 걸로. 그렇지. 그렇지. 흐흐흐흐흐. 덕거노인이라니. 자 이제 눈동자 시크하게 여기 눈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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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줘요 눈동자 와 잘 그렸다 야 베트남 영병 도코노인 뭐야 너네 그럴거야 자 성광탄 던지는거 던진 성광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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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 자 성광탄까지 야 잘 그렸다 맥크니 야아 야아 야 쩐다 개 잘 그렸다 이거 저장합니다 맘에 듭니다 저장합니다 내일 페이스북에 올라갑니다 이거는 흐흫 치 저장 리얼 맥크리 똥똥 올라 황달 똥똥 그런소리 하지마세요 여러분 왜그래 자 여기 리얼 맥크리 저장 하나 더 보여 자 신청받습니다 신청받습니다 여러분 재밌네요 그림방송 메르신은 전에 그리다 포기했어요 메르신은 전에 그리다 포기했어 아 메르신은 그리다 포기했어 아 메르시 어려운데 메르시 아 맞다 근데 은진이 너 애들이 모르잖아 은진아 은진아 너는 애들이 널 몰라서 그려주기면 그래 응 그니까 우리 사이에 그릴게 어때 니 생각은 닥쳐 내 방송이야 내가 그리고싶으면 그릴거라고 아 그래 개인적으로 그려줄게 은진아 너는 메르시 싫어 아 메르시 어려워 메르시 나에게 너무 어려워 어 어 근창장님 안녕하세요 자 그니까 메르시는 개인적 아 메르신한다 은진이는 개인적으로 그려줄게 네 얼굴은 나중에 그러고 지금 오리사 그립시다 오리사 오리사 보고 그립시다 보고 아 일단 오리사부터요 오리사 보고 그립시다 오리사 어 오 이렇게 생겼군요 오케이 오리사 자 갑시다 갑시다 개 똥같애 좋았어 아니네 흐흫 흫 흫 흫 자 자 여기 머리 이렇게 해주고 자 봅시다 보면서 합시다 오리사 잘 모르니까 아 아 이게 웃고 있구나 오케이 도구 활용 금지야? 아니야 지금 괜찮아 지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니야 아니 사람이 도구를 써야지 사람이 진보 해야지 아니야 아니야 이건 펜으로 하자 이건 펜으로 하자 오리사 오리사 자 자 다리 다리 다리가 중요해요 오리사는 오리사는 각선미란 말이에요 자 자 여기 이제 거작대기 하나 걸쳐주고요 자 ứ 좋아요 아주 좋아요 쏘으리요 자 치 치 으허허허 으헤헷 팔 팔 히허허헣 으 으흐허허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흑.. 자, 네. 총 오리사 오리사의 마스코트죠. 오리..오리사 기관총 그려줍시다. 기관총. 자, 이렇게 대충 그냥 있어보이게 여러 개 선 몇 개 그어줍시다 있어보이게 아 이건 너무너무 더럽다, 그렇지 아 미쳐버리겠네 개 잘 그린다, 이거 상체가 없어 왜 몸이 점점 눌려요 그러게요 말이다, 이건 오리사 원래 말이에요, 오리사 이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사는 다 함께 여기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우메이커 그려볼게요 위도우메이커 위도우메이커가 어떻게 생겼지? 아니, 나 한조 그릴래, 한조 나 한조 그리고 싶어, 한조 한조, 한조, 한조 사진 한 번 봅시다 한조, 한조 그립시다 아, 맞아, 한조 이렇게 삐죽머리, 섹시하게 그렇지 야, 한조가 재밌겠네 어, 오늘... 어, 그래 어렴, 기... 어, 그래 흐, 아냐아냐 맥에서 그림 끌었, 끌었어야 했어 오늘 경쟁전에서 안 좋은 일 있으셨나 씨발 맞는 맘만 골라 하네? 개빡치게 왜, 님들 왜 맞는 맘만 골라하는거죠? 맞아요, 그린판 사라진데요 여러분 알아요? 예, 그린판 추모식입니다 야, 게임할때마다 시청자 많으면 어떻게 해 야, 이사람들아 아냐, 마지막 한 조합시다 한 조 마지막 한 조 해보고 일단은 얼굴형이 가름합니다 얼굴형이 가름해요 얼굴형이 가름해요 얼굴형이 가름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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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매일 이거 한조 해보고 한조 잘되면 자 머리 하트 모양으로 엠자 탈모에요 우리 한조씨가 엠자 탈모에요 엠자 탈모고 자 여기 삐죽머리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삐죽 자 눈썹 코 소젓이 왜 나오죠? 뭐가 소젓이야? 지금 설마 이거 보고 소젓이 나는거야? 아 미친 새끼들 진짜 미친 사람들 진짜 아 님들 소 소 소 잠시만요 님들 으흐흡 으흐흠 흫 ㅋ 흫 하 아흐흐흐이씨 하 하 하 하 하 소젓 그만해 어 오늘 한도 만났다 어떻게 알았냐? 진짜 오늘 한도 만났다. 아 우리 한도씨 좀 기어.. 한도 귀엽게 그려봅시다. 귀엽게. 귀엽게 그려봅시다. 우리 한도씨 좀 귀엽게 그려봅시다. 이.. 이 작품의 제목은 한도를 미워하지 말라구요. 으흐핳 자 수염도 하트 모양으로 자 여기 수염 그려주고요. 닭발이 다녀어엉 진짜 너무들 하시네! 남의 그림한테! 남의 그림한테! 열심히 그린 그림한테! 자! 입술은 제가 진짜 잘 그립니다 입술은 근데 또 괜히 주둥이 방송이 아니잖아요? 어우 이거 너무 섹시하다 이걸 자! 아! 괜찮았다! 야! 잘 그렸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자... 한조! 목 그려줍니다! 목! 어깨! 흫ㅎ흐흫흫 externally 흐흐흫 어깨 볼토네 피카츄 아닙니다 interfaces! Dontn 그러면은 나중에 나중에 다음 방송 때 그려야지 자 쇄골 좋았다 야 이거 좀 잘 그렸는데요? 야 나 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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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잘 그리는 것 같아 이게 그림 중에 야 잠깐만 야하다 이렇게 둥글 그리니까 안 돼 안 돼 이렇게 직선으로 그립시다 직선으로 어 이렇게 여기다 용 용 이제 용 용 그려야 돼 용 그려야 돼 용 용 용 용 그려야 돼 용 그려야 돼 용 용 용 용 용이 되게 무서운 용이에요 화났어 화났어 으아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예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멸치라니 누가 누가 가슴팍에 멸치를 분신해요 아 진짜 너무들 하시네 진짜 자 자꾸 어 그렇게 기분 상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아 저 때 삐실 겁니다 좋아 저 자 이제 페인트칠만 남았습니다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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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헣 터 으아앙아아ock 목 목 목 목 목을 좀 오케요 이렇게 해주고 쳇 archive 그렇 헤흫헤헤헹 야 이것 너무 부각되는데 이 친구가 이러면 에항 뒤에 화사통 알았습니다 화사통 그려줘죠 그렇죠 그래주고 여기에 아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안되지 검은색보다 좀 덜한 친구로 채워주고 싶은데 어 이걸 막아줘야되네요 일단은 이거 막아줍시다 이 색으로 채워 그렇지 야 미쳤다 야 배수관이요? 아 여러분 남자는 쇄골 아닙니까 남자는 쇄골이죠 이렇게 딱 쇄골이 딱 보여야지 나중에 남자는 쇄골입니다 쇄골이 이쁜 남자가 최고죠 아 이게 아니지 입안 채울게요 얘 입안 채우겠습니다 자 차차차 야 진짜 나 그림 배워야겠다 나 진짜 그림 배워야겠다 나 나 그림 배워야된다 이거는 진짜 천재다 천재 야 미쳤다 미쳤다 하우드유드 무슨색 실할까요? 자 화살 화살통 그리는 동안 여러분이 무슨색일지 결정하세요 그 색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화살통 어떻게 그리 어떻게 생겼냐 오케이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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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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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살 이름 많아 보이겠지? 이름 많아 보이겠지? 너무 더럽다 이거는 첫 첫 첫 첫 자 화살 호 통에 담윱시다 이거 색칠 이런 화살 통도 완성입니다 완벽하죠 아주 완벽해요 흐흐흫 자 자 여러분 자 흐흫 야 검은색 나왔고요 용도 검은색으로 아니요 용 검은색 실습니다 나만 회색이 맘에 들어요. 갈두 핑두 어깨요? 그죠? 판단동 반대쪽이에요? 아 그러네! 아이씨 엠병알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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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동 반대면 지우구 그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갖고 수렴해갖고 반반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갖고 저는 시청자와 소통한 스트리머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갈색과 핑크색을 반반으로 칠하겠습니다. 흐흐흫 야, 이거 너무 더러운데? 아오! 드러워! 아오! 이 씨 아, 정지 먹는 거 아니겠지? 이거? 와아이 씨 아 자 화살통, 화살통 그립시다. 화, 화... 화살... 화살통 그립시다. 이제 아 신고하지마 신고하지마 안돼 안돼 진짜 신고하지마 자 화살통 그려줍니다 자 이 색깔을 좀 바꿔갖고 날개를 이러면 좀 화살 같겠지? 이러면 좀 화살 같네 그치? 오케이 요거 여기 색깔을 좀 더 칠해주고 쓱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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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깨 떼라니 아 왜 자꾸 그래요 어깨 떼라니요 자 어깨 해미님이 어깨 각졌다니까 어깨 좀 깎아줍시다 그러면 어깨를 깎아줍시다 어깨 깎아요 어깨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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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성형이 성형이 자 이러면 좀 더 부드러운 남자가 됐죠 좀 부드러운 남자가 됐습니다 이러면 좋았다 자 여기도 어깨 깎아줍시다 좀 부드러운 남자로 만들어줍시다 으아앗 워우 완성 아 귀 귀 귀 귀 자 체육이 어딨냐 자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아 이 귀 귀가 너무 짝짝이야 이렇게 슉 슉 완성 야 미쳤다 자 어때요 여러분 자 제목 제목 한조 미워하지마 아니 지우자 이거 한조만 적자 한조만 적자 한조 좋았다 아 나 이제 게임 뭘 삭제해 이거 잘 그렸어 아니야 이거 잘 그렸어 이거 맘에 들어 한조 그 자체 야 잘했다 야 시간 잘 보냈다 야 완전 잘 보냈다 시간 재밌네요 가끔 해야겠네 이런거 따라라라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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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